자리에요 여기 여기에 니 움직이는거 보이네 포토모드인데 보여? 지금도? 어 한 장 찍었어 어 근데 우리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었네? 여기 뭐 텅 비었네? 어 야 이거 콘테이너 안에 템 오호호호 오 아 내 총알 이렇게 짜게 주냐 오 뭐 좋은거 나왔어? 뚝배기 나왔어 못참지 그 뚝배기 쓰려면 그 가발 벗어야 돼? 어 아 근데 아 이거 능력치 없네 아 뒤에 머리 빠지는거 존나 웃기네 차라리 풍성이 낫지 능력치 좋은거 아니면은 페어에 뭐 없디? 없어 아무것도 없던데 저기 뭔가 있긴해 저기 저거 뭔가 템 많을거 같은 곳이 있어 어디? 저기 보면 캠프같은거 있거든? 저기 딱 군부대 캠프같이 생겼는데 저기 먼저 가보자 그럼 저기 아까 한 마리 있었거든 나 봤는데 경찰차도 있네 여기 한 마리 있었는데 나 봤는데 뭔소리지? 소리난다 소리난다 라디오 소리같은데 이거? 아냐아냐아냐 라디오 소리 아닌거 같다 뭔가 근데 까다다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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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저기 텐트안에 텐트안에 저게 뭐야 하나 둘 셋 하면 너 오른쪽? 몇 마리 있어? 나 내부는 안보 두 마리 보이거든? 오케이 하나 둘 셋 나이스 와 다 죽었네 얘네들이 약간 인간 학살용 그거였나봐 여기 총 나오나보다 야 총 나왔다 총 총 어떻게 똑같은 총 오케이 뭘 러피피 또 나오 쌍권총 가능? 야 내 1번 2번 3번으로 나뉜다 똑같네 더헌터라 이 탄도 없는걸 줬네 이 탄도 없는걸 줬네 또 있다 또 들려 또 있어? 소리 들린거 같은데 방금 소리 들린거 같은데 방금 이번에도 이제 여기 사슴이 물먹으러 오는거 기다려야 되는거아닛 차라리 그런것도 있으면 좋았을텐데 허기 그런게 없네 갈증 그런거 여기 놓아있는 사람 파밍했어? 응 했어 했어 경찰차 잠깐만요 야 니가 벅샷 쓰냐? 응 어 나갔다 줄게 오예 폴리스가 스펠링 이게 맞나? 스웨덴 단어야 나라마다 달라요 오오 일단은 얘한테 이걸 주면 되겠네 음 딱 한 발 나온거고 시발 쪼잔하게 구원 한 발이 어디야 이게 좀 귀중한 단이었나봐 끝인가? 여기는 의외로 별거 없네 목적지로 가보자 이 게임은 나무 사이로 이렇게 햇빛 들어오는게 예술이지 날리는 거 이게 그냥 생존 게임만 이걸로 만든 게임이면 존나 쓸데없이 만들어 놓은건데 이해가 돼버리네 이런거 하나하나가 다 몰입감을 높여준다 그냥 얘는 사냥 게임이라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었을텐데 레전드긴 하다 이거 디스트로이 더 머신 로밍 앳 더 저 팜에 로봇이 4마리가 있나봐 음 무게 하나 찾으라네 어디 보자 아 아우 야 핀 찍혀있나봐 3마리 어? 방금 내가 찍은건가? 니가 찍은거야? 아니..아닌가봐 내가 망원경으로 보니까 딱 찍히길래 4마리 찍힌다 야 오케이 오 장소 도착했다고 딱 뜨네 저통가봐 여기까지가 어떻게 할까 난전? 한 마리 따고 난전 오케이 아니면 폭죽 하나 더? 자 나도 폭죽 있나 한번 볼게 어 엎드려 제트 없어 없어 그냥 한 마리 죽이자 저 새끼 죽이자 바로 오네 오 어 시바 풀숲이 가려졌네 그니까 그러면 저기 따로 떨어져있는 애 먼저 어 멀지 않냐 가깝다 이제 할만하다 얘가 제일 가까워 오른쪽 제일 오른쪽 그지? 어어 오 아 무빙 시발롱 아 무빙 엿갓 이렇게 하나 컷 오케이 에이 야앵 자폭거미 자폭거미 어 조심해x3 조심해x4 오케오케오케 존나 크다고? 자폭거미 존나 개 깜짝 놀랬네 와 이새끼 어딨어 와우... 잠시만! 어, 씨발 자포거미 씨발! 맞았어? 맞았어 맞았어 존나 고속다, 야 하나 컷 어! 뒤에 뒤에! 털어 뒤에 씨 네 뒤에 어? 하하하하하하 오어어어 아니 근데 이거 대체 누가 만든 거야? 이거 뭐 옴닉 사태야 뭐야? 지들이 지들을 만들지 않았을까? 보통 그러잖아 그치 막 보통은 그렇지 오비야 갑자기야 나야 이게 뭔가 버그인가? 나 왜 저 적들이 날 쳐다보고 있다는 표시가 안 사라지지? 난 하나 비어뒀다 집 하나하나 털어보자 같이 빨간 집 열리나? 열려? 안 열려 여긴 안 되나봐 아 아파 야 너 어떻게 그 폭탄 맞고 살았냐? 어? 몰라 별로 안 달던데? 이건 된다 뭐야? 뭐가 존나 경고하는 것처럼 뭐가 또? 으이 씨X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어이 씨X 놀래라 야 아 창문에 햇빛 들어오는거 봐 야 씨X 놀래놓고 바로 감상하지마 야 진짜 이거 봐야 돼 봐 저건 진짜 미정이지 아니 씨 말 방금까지 왜이래 놓고서 창문보래 씨 말 존나 웃기네 메디킷 세 개나 있다 어 나 슬슬 아 아니구나 무게 아직 여유 있는데 어 여기 샷건 드디어 안먹어짐? 먹었어 먹었어 어 뭐야 니가 먼저 먹어야 되나? 아니 아니 이거 튜톤가봐 여기까지 아아아아 12G 펌프 액션 어 너도 내가 탄좀 줄게 그러면 아니 아니 있어 있어 아 있어? 어 여섯발 주네 맥주 마시다 가셨구만 야 집 좋네 그러게 어 근데 약간 잠깐만 나 옵션좀 어 왜 시야각이 아 나 시야각 늘렸어 처음에 나도 답답해갖고 시야각이 어디있지? 그 세팅 가면은 그래픽 디스플레이인가 아 야 그래픽 이게 없네 잠깐만 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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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위에 게임 누르면 그 필드 오브 뷰 있거든 아 69로 해놨어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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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 신발 신발이랑 뭐 이런거 나왔네 옷만 잔뜩 나왔네 눈도 올려놔 아 뭐야 메이크업 뭐야 나 메이크업 나왔어? 검정색 화장 나왔어 나? 장난하시면 안돼요 이 시국에 야 2층도 파밍 오케이 어 뭔가 존나 오랜만이다 이런 파밍하면서 쏘는 게임 되게 오랜만인데 1층 파밍 다 한건가 우리? 나는 다 했어 오케이 2층으로 올라가자 2층은 뭐 어 뭐야 뭐 저게 저 퀘스트였나봐 전화기 있더니 있길래 눌렀더니 아 뭐라는 거야 님들 너네 어디냐 뭐 그러는거 같은데 뭐래? 뭐 어딘가에 뭐 또 생존자 캠프 입구 이런건가? 그럴지도 다퉁듯 이 집이 아니었어 근데 애초에 적이긴 해 어 근데 이미 찾았다고 뜬거 없어진거 보니까 아 저기구나 어 어 모자 나왔다 모자 잘나오네 어 뭐야 나도 못나왔다 쓰읍 아 이거 너무 정상인 가는 정상인 코스프레 되는데 이거 뭐 어 독백이나 껴야지 아 나 아까 폭파 데미지 약간 그게 있었나봐 티셔츠에 모르겠다 모르겠다 여긴 못 들어가는건가? 왜 항상 이렇게 외국 이런데는 다 빨간색으로 항상 요런 디자인일까 농장같은거 그냥 뭐 유행이라? 하하 유행이야 이게? 하하 아니 뭐 자재가 싸서? 아 그래? 오오 와아 뭐 보통 파밍 시뮬레이터 같은것도 해봐도 다 저런 디자인이잖아 빨간색깔 칠해놓고 뭔가 의미가 있나 해서 실 나왔다 시 나 뭐 폭죽만 울러나오네 변기는 왜 있어 여기 목재관리 페인트가 대부분 빨간색이래 아 어 이거 셉스다에서 봤어 이거 뭔지 알아 여기 건초놓는 데잖아 이거 아 하하하하 아 이 집 생김새 어? 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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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셉스다에 안좋은 기억이 어 우리 안좋은 기억이었어? 하하하하 다리 무너진거 밖에 생각이 안나가 하하하하 가축같은건 다 어디갔어 오오 빨간장갑 나왔다 왜 아까보다 빨간장갑 빨간신발 뭐 이런식으로 나오는거야 빨간색 좋지 왜 그래 야 정말 멋있다 야 봐봐 눈에 띄네 어 장갑 시강 시발 하하하하 빨간색이네 아 니 캐릭터 빨간 신발이랑 장갑 밖에 안보여 야 여기 위로와 일로와봐 여기서도 생존자들이 살았었나봐 아 여기도 우리 거점인가봐 저게 있네 어 설마 이거 그건가? 공유인가? 어 그러네 가 가방공유야 이거 창고 아 아까 저쪽이랑? 뭐 내가 넣어놓은거 그대로 들어있어 개좋은데? 나 뭐 넣어둘거 없나? 라디오 다 넣어놔야지 EMP 카배터리에 EMP라고 적혀있는거 보면 이게 EMP를 맞았다는 소린건가? 쓰읍 글쎄 모르겠다 흠 라디오 어그로 끄는거 아니냐구요? 모르겠어요 그런건 아닌거 같애 왜냐면은 장착할 수 있는 템들은 여기 뭐가 뜨는거 같은데 아닌가 아 차 배터리로 만든 EMP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게 가능한가? EMP 존나 어려운 기술 아님? 모르겠어 나는거 되게 어려운 기술로 알고 있는데 여보 죽는거 나와 여기 무기상자 그건데? 냄새인데 이거? 어 그러네 아 크흐 그 라이플이 여기서 나왔다 야 또 주네 이걸 아 나 안주는데? 아 나 뭐 나왔다면 이거 나왔어 이거 이거 붙여봐라 오히려 네가 더 좋을지도 이거는 뭐야 뉴 미션 붙여줘 이거 뭐야 뉴 미션 떴다 스코프야 붙냐 어떻게 붙이는지 모르겠어 그거 더헌터랑 똑같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총 누르고 어 어테치먼트 눌러봐 가운데 거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사이트 있지 음 매거진 그런 거 있잖아 한번 눌러봐 아 그러네 거긴네 더헌터 유기어검자 무슨 일이야 아 쟤가 또 그 베테랑이다 니 거기에 무슨 뭐 지저스 뭐 이런 총 있지 않아 아 그 주님 에디션 국방의 주님 곁으로 그지 존나 비싼 총 있지 그것만 나오면 다 끝인데 아 근데 이거 스코프 깨져있네 아 빈티지네 좋다 내가 더헌터에서 늑대 사는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늑대 18마리를 동시에 죽였어 그래가지고 그게 가능하더라고 게임이 그건 씨발 헌터가 아닌 것 같은데 더 이상 킬러지 킬러 이제 야 이거 이 창고에 들어있는 아이템도 딸려온다 엔더 상자다 좋네 여기 아래도 아까 있었어 자전거 만드는 거 음 거점마다 다 공유네 그럼 뭔가 우리가 집을 짓는 형태는 아니고 그냥 그치 제작만 하는 건가봐 어 근데 뭘 제작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겠네 뭘 제작하는 건지 그리고 뭐 총이 하나 더 나온 거는 어 와 이게 총마다 씨발 별이 다르네 등급이 있어? 어 총마다 등급이 달라 미칠 것 같게 해미네 이거 같은 이름인데 얘가 등급이 더 좋네 어 나 그런 게임 개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게임 중 하나가 이제 아이템 똑같은데 옵션 다른 그런 거 좋아해 어 그 보면은 아이템 인벤토리 보면은 무기에 막 왕관 그려져 있잖아 오른쪽에 그게 두 개짜리가 있어 아 이게 그 뜻이야 그럼 그 띠가 회색에서 초록색으로 변해 음 음 어 리소스 아이템 다 넣어야 겠다고 무게 확 주네 아니요 이미 있어요 같은 총이 아까 한번 얻은 템이에요 이 총 나 여기 이거 만들 수 있다 야 거기서 만든 할로 할로 포인트 암호가 익스플로시브 4개랑 스틸은 있고 리드 저거 나비잖아 이거 있으면 만들 수 있긴 하네 아니 그럼 저기다가 재활용템을 넣고 여기서 제작을 하는 건가? 글쎄다 그치 아 저기 있는 재료가 여기 뜬다 30개 있다고 아 그래? 아 내가 도면을 주었대 아 그러네 아 너가 도면을 나도 주었어 그거 너도 여기 만드는거 뜨냐 어 할로 포인트 할로 포인트 떠 공유네 좋네 그거 아 개좋다 그거 아 근데 이거 내가 설교도는 내가 먹은거라 설교도 먹으면 위치 알려줘야 될 것 같아 아 그래? 응 나 따로 먹은거야 아까 아래에서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재료를 넣어놓으면 저기서 쓸 수 있는 거네 한 번에 백발 준다고요 이거? 어 그러네 안 쓰는 총을 한번 갈아볼까 그럼? 해봐 갈 수 있어? 어 가는 거 있어 나 총 똑같은 거 나왔으니까 얘는 똑같은데 아예 등급 잘 보고 갈아봐 등급도 똑같은 거 같아 등급이 똑같으면 능력치는 아예 똑같나? 그런 거 같다 아예 뭐 일체 다른 게 없네 어 제로 많이 나온다 어허 음 그렇고만 갈리는 게 따로 있네 응 갈리는 템들이 있어 이게 왜 평가가 이렇게 낮았을까 초반에 너무 개똥을 샀나 너가 라이플이 아예 없어? 아니지 나 샷 샷건 밖에 없는데 아니 우리 아까 전 전 그 군용 거기서 라이플 먹은 거 아니었어? 아니 거기서 스코프가 나왔어요 저는 알잖아요 저 뭘 바래 나한테 도대체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좀 있어 떨어져 그게 아 오케이 늘 페널티를 달고 살아야죠 어차피 아직 별 하나짜리 무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갑시다 아 나 그리고 옷 나왔어 옷만 추구장창 쳐나오네 이게 아직은 튜토라서 어 옷? 그거 아닌 거 같애 그치? 튜토라서 일단 우리 초반 장소를 좀 찍어주는 거 같은데 그니까 지금 아직까지 내가 볼 때 이거 맵 눌렀을 때 봐봐 그 지금 테두리 쳐져 있잖아 맵에 이게 뭔가 튜토 구역 같지 않아? 아 여기 다 돌면 이제 다 열리는 거다? 어 그런 거 같다 물 좀 따올게 아 얍 국뽕맨이라고 아 나도 물 좀 줘 물 좀 따올게 어우 물바가지 엄청 돌렸네 에 chic 왔어 얘가 갔구나 야 더 돌려라 아직 한명 안왔다 물바가지를 돌려라 어 왔구만 나 왔어 고 갑시다 여기 우리 파면은 다 된건가 뭐 뒤지면 더 나오겠는데 일단 스토리 먼저 미는게 나을수도 가자 그럼 이런것도 열리네 뭐야 여기도있다 허 어 7탄이면 뭐야 이거 7탄쓰는거 아니야? 그거 한번 봐봐 그것도 7탄도 종류가 여러개있어 2,3,2,4,3? 이건 왜 열린거야 이건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건받 가자 천같은 주요 아이템은 표시를 해준다구요? 어 그래요? 근데 우리 목적지가 아 여기구나 저기 저기 왜 앞에 번쩍번쩍하냐 뭐가 저기 비오나봐 아니 미친 저쪽 비오는 지역은 번쩍번쩍하네 생각보다 구현을 잘해놨네 어 나 이런 이런건 또 처음인거 같애 게임에서 저쪽지역이 비가와가지고 번쩍번쩍하는거는 그냥 너 후레쉬 아니냐? 아냐아냐 아씨 얼마나 아니 방금 내가 지금 그걸 느껴가지고 왼쪽에 저기요? 어 왼쪽에 저기 있었다는데 어? 뒤에 나만 안보이는거야? 잠깐만 뭐지? 뭔가 전등같은게 있고 자전거가 있고 랜턴이 있네? 그래 그니까 그거 야 근데 비구름이 여기까지 오나봐 어 맞아 이거 막 움직여 더운터 해봐 더운터 해보면 다 나와 아니 비구름이 여기로 오고있는거였어? 야 소리난다 따라락 소리난다 오케이 오케이 뜯고있어 오 깜짝이야 아니 놀래서 포크모드 켰네 아 뭐야 아 죽였어 죽였어 아이씨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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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왜왜왜왜 물프 A459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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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에요? 야 우리 뭐 건드린거 아냐? 걔 애기 걔 애기인가? 아 아니구나 뭐다 뭐 당장은 큰 먼지 없겠지? 큰 먼지 없는데 그렇게 빨간색 표시로 사이렌을 울렸다고? 레전드다 나 바지 반쪽 색깔 바꿨어 바지 존나 반짝거리는건지 알았네 그래피 깨져가지고 뭔가 했네 나 반쪽 색만 바뀜 내 능력치 좋아짐 난 왜 능력치 안 흘려주는 옷만 나오는거야 뭐였던거지 맵 어딘가에 그게 젠이 됐으니까 나중가면 그게 뜨면 파밍하러가고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? 그건 좋네 저 좌석 반대편에 뭐 콜렉터 있어 뭐고 그 비구름 여기 오신거 같네요 음 맵에 엘리트 적이 출연했대요 아 저기 뜨네 오른쪽 위에 그렇구나 더 카탈리즈모부스 라 뭐라 울프 A45 구 변변차는 무기밖에 없어서 지금 뭐 할 수가 있나 오우 오우 야 바람 미쳤어 이야아 게임 맘에 든다 이 업데이트 좀만 잘해주고 한글만 나와도 어?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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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야 저건 못 이길 것 같아 응? 군용 로봇인 것 같은데? 두 마리? 보고 있긴 한데 좀 큰 거냐? 저거? 커 커 커 큰 거야 큰 거야 중형 중형 아니지 않아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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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왜 이래? 아 딱 보면 몰라 존나 크구만 세 마리긴 한 것 같은데 가봐? 나 저격으로 한 발 쏴봐? 아 그럼 나 보고 있을게 한 번 봐봐 쏴? 쏴봐 일단 나 샷건 가까이 오면 샷건 쏠게 오케이 좋아 오 야 개 좋다 그거 나쁘지 않아 한 마리 더 있었어 왼쪽에 왼쪽에 확인 새끼 야 야야야 좋았다 어 이거 샷건 좋은데 재밌어요 예 재밌습니다 기대 이상이야 우리가 너무 밑바닥으로 시작해서 그런 걸지도 몰라는데 그럴 수 있어 사실 커마 때 정 뚝 떨어졌다가 지금 어 커마에 정 떨어졌어? 뭔가 캐릭터 퀄리티가 영 아니다 싶어갖고 이거 오늘 끝나겠구나 잘못하면 그치 어이 차안에 먹을 거 많네 아이고 깜짝이야 차 쏠쏠하네 진짜로 아 근데 무엇보다 이 자연그래픽 때문에 정말 뭘 해도 좋은 것 같다 야 괜히 풍경을 그렇게 해 그런게 아니야 저 앞에 무슨 집터같은게 많이 보이네 저희가 목적지인가 본데 저 사고 난 차도 보인다 야 흰색차 오 그러네 내가 힘이 나는데 응 사고 난지 얼마 안된거 아냐 글쎄다 아뇨 어드벤처 난이도 아니고 보통 난이도에요 업드 업드 스탠드 왼쪽에 뭐 있어 나 저격 아낄게 응 사고났는데 차만 있고 주인은 없네 아 나 옷 또 나왔어 도망친거 아냐 아 나 이씨 뭐라고? 옷 나왔어 오다 나 자꾸 나무 나와 나 무슨 옷이 나온거야 뭔가 먹긴 먹었는데 못찾겠어 상이 나온거 아니었어요? 아 탈을 쓰자구요 아 똑같은거 나와서 겹친건가 그냥? 그럼? 그런 경우도 있나보네 흫 전방에 뭐 있어 집앞에 집앞에 보통 한마리 기어다니는거 보이는거 같애 아 넌 총을 어떻게 꺼낸거 아 오케이 어어 천둥소리 좋아 어어 천둥소리 좋아 하나밖에 없나? 들어가볼까? 가보자 어 잠깐만 니 왼쪽에 있다 끝인가? 뭔가 신호를 보낸거 같긴 한데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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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인데? 핑을 못찍어주니까 아니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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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? 와 태양 봐 이쪽이었는데 날 꽤 멀리서 확인했는데 이 친구가 이 악물고 모른척하네 아마 신호를 보내나가 여기 왔다가 신호 끊겨서 다시 간거 같은데 흑 짤짤하게 파밍할 것들이 꽤 많이 있네 그 일로와서 무기상자 한번 열어볼래? 내가 열어서 열려있나 이미? 아니 닫혀있어 열어볼래? 샷건 나왔어 나 똑같은건중 또 나왔어 나 샷건 별 두개짜리 나왔어 내 전도 시발 이리 와봐 너가 샷건 2성짜리 써 내가 저격 2성짜리 있으니까 아 이게 배경이 1989년대에요? 우리 퇴원하기도 전이네? 샷 우와 여기 물기상자 또 있다야 나 샷건 2성짜리 또 나왔네 기다려봐 나도 곧 간다 오케이 헷갈린다 뭐였지 어디있어? 내 오른쪽에 뭐야 야 뭐야 이거 마우저 헌팅라이플 아 그게 지금 내가 쓰고있는 라이플이야 별 두개짜리야 어 맞아 그게 맞아 좋아 이제 너도 나도 똑같이 세팅이 됐구만 아주 좋아 세팅좀 해야겠다 아 돼있네 알아서 스코프요? 써도돼요 장갑인줄 SP탄 쓰네 하하 이쁘긴하다 해양 좋나 이쁘지 하하 내가 보고는 데 봐봐 이게 하루 종일도 서 있을 수 있어 이런데 근데 이게 89년대 배경이면 대체 저 미래지향적인 로봇들은 어디서 나온 거야? 2089년 아니야? 그렇다고 하기에는 네 패션도 그렇고 시공간 전이? 미래에 어떤 애가 와가지고 오 저 앞에 야 아까 저 새끼인가 보다 두마리네 일단 정리를 하면서 가는 게 경험치도 얻으니까 맞겠지 그게? 총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쏜다 쏴 오우 접근하고 있다는 뜻인가 뭐야 또 있어? 어 한 마리 다 있어 어디 있어? 내 앞에 있었는데 뭔가 있는데 이거 부수란 소리인가? 뭘 부숴? 야 야 니야필 니야필 나이스 레이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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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도 뭔가 통신을 보내고 있는 거 같은데 어 얘네 막 지드끼리 뭐 지원 요청하던 거 같은데 부셔버림 나이스 비컨디스트로이드 맞네 쟤네들 쟤네들끼리 거기 거기 가보네 걷자 쟤 쒀끼들 유대가 있구만 너 벅샷 쓰냐? 응 너도 쓰는 거야 그거 샷건에서 벅샷은 어디서 쓰이는 거지? 샷건 샷건 벅샷은 별로 안 좋아보이는 세잠총 아니야? 버드샷 그거 버드샷 라디오 저 떠있는 보트에 존나 템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만약 더헌터 기반의 게임이라면 헤엄을 못 쳐 이 게임은 꿈꿨어 방금 어뚝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니 물속엔 들어갈 수 있는데 헤엄을 못 치네 그래 꼬로록 하고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보내버리네 여기도 아이템 있는 거 알아? 이거 먹어 어 뭐야 이 시체랑 저쪽에 건너편에 그것도 있어 아씨X 나 또 메이크업 나왔어 취향 존중 어 나 바지 색 반쪽짜리 또 나왔네 아니 뭐 나 자꾸 바지 반쪽짜리 나와 왜 왜 자꾸 반반 이어붙여 왜 나 흰색이야 이번엔 얼굴은 뭐야 색이 말 쪼커네 나 무슨 화장 나온거야 보고싶지 않아 다 털었나 여기 언더라인 나쁘지 않은데 노란 장갑 나왔다 락 픽 나쁘지 않고 야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뭐지 뭐 있을 것 같지 않아 니가 보자 요니더 나한테 얘기한거에 오오오예아 컴온 오 예술이다 야 벙커 아냐 벙커 이거? 벙커 아냐 벙커? 이봐 오오오 뭐해 요거 약간 콜오브듀티의 그 어 보통 주위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지 않니? 아 여기가 그 다리구나 가는 길이긴 하네 입구가 없다 이거 이런 거 보통 지하로 통한 아이고 아 자꾸 포터 모드 눌러 들어갈 수 있게 해놓은 건 아닌 것 같다 안에 막혀있네 아니면 진짜 네 말대로 지하로 이어지는 걸 수도 뭔가 뒤쪽에 길 따라가다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나오나? 그런 건 아니겠지? 뭔가 떨어지면 못 올라오게 생겼다 이게 맵 열고 확대 끝까지 하니까 건축물이 보여 음 여기는 어디였을까? 유적인가? 우리 저기 안 올라갔지 오른쪽에 약간 이 뭐라 그래 배그에 이런 맵 있지 않나요? 그 약간 유적지 같은 맵? 쓰레기 분리수거장 같은 맵 있지 않나요? 모르겠어 어이 씨X 맵 개맞네 몰라 나 배그 안에서 저기 사이드 미션도 있었구나 그런가봐 빠른 이동이요? 빠른 이동 안 넣지 않았을까요? 어 있을수도 있어 넣어주면 어? 있어 있어? 패스트 트래블 있네 아 그건 없었어도 됐는데 안 쓰면 되지 뭐 어 야 너가 좋아할 소식이 하나 있다 뭐지? 야 일단 경찰차 뒤에 한 번 봐봐 어디 뭐 있나 어? 스코프 어? 굿 굿 굿 다라지나 나이스 모더 크으 쪼개져 있긴 한데 나 그것도 쪼개져 있어? 어허 예연병 누가 앨버로 쪼개는거 아니야 이거 어 여기 무기가 3개가 있는 곳이래 미쳤다 야 털어야돼 이 부두쪽 말하는건가? 그렇지 않을까? 잉? 거기? 여기 아까 부두 있었어 확대되죠 거기에 무기 3개는 아닌거 같은데 이 지역 통틀어인거 같애 근데 여기 왠지 있을거 같은데 가보긴 하자 일단 야 바다 그래픽 아 이거 내려가는거 어우 씨발 어 잠깐만 음..잠깐 거기 어 이쪽인거 같다 야 어휴 아 그 제가 갖고있는것 같은거에요 여기네 여기가 목적지였네 아 아니지 않아? 아닌가? 아닌가? 아닌가 보다 모르겠다 아 야 웨폰 3개 뜨는 곳이 저기네 앱 눌러봐 그 퀘스트 지점 오른쪽에 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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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트담? 음... 여기에 웨폰 3개 떠있네 웨폰 3개가 떠있다고? 마우스 갖다대봐 오른쪽 위에 뜨잖아 웨폰 3개 왜 나 안떠네 뭐지? 네? 모르겠어 나는 안떠 안떠? 응 여근처에 있나봐 찾으면 알려줄게 난 왜 이렇게 밀리터리 대가리가 자주 나오는거야 뭐야 이거 또 어? 아 이건 인정이다 아 이건 좋다 그래 나 또 대가리가 또 이상한게 하나가 나온거 같은데 네 아아 너 그 내 부하해라 응? 너 뭔데? 하하하하하하 네 체류 으음 나 반지가 나왔다고요? 반지? 어? 와 여기 붕대기 이리 많아 능력치 있어? 없어 금반지 나왔어 야 근데 여기 템 털 거 졸라 많아 개꿀 파밍인데 여기 어우 탄도 많이 나왔네 저 트럭 안에도 있다 여기가 퀘스트 지역의 그 마을이 맞나 봐 통틀어서 아 이거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? 내가 스킬 포인트 하나 찍을 수 있다 어? 나 문 따는 거 찍을 수 있을 듯 문? 음 오케이 지금 문 딸 수 있다 이제 님들이 플랭킹이 뭐예요? 찬스 오브 스태거 적이 휘청거릴 확률 뭐 그런 건가? 나 아까부터 궁금한 게 나 여기 돋보기가 떴거든? 왜 돋? 이게 뭐야 야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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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 여기 설마 펑커 펑커 야 여기 가방 털었냐? 털었어 털었어 이중문이야 와 얘들 죽어있어 야 소리 좀비 나올 것 같아 와 소리 죽인다 야 불 켜게 오오오오오오오오 arrow 순서대로 켜져 승수네 여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twenty twenty 이게 평가가 이렇게 낮을 수가 있냐 아니 뭐 그냥 우리 취향에 딱 맞는 걸 수도 있어 어휴 씨 소리 개쩌네 그니까 바로 앞에 하나 있다 있다고? 왼쪽에 뭐지? 소리는 들려 에임이 좀 늦게 사라지네 어 있다 아 좋은데 게임 야 씨X 이거 뭐야 야 하나 더 있어 오 씨X 타르 코프 같아 야 우리 상자 여기 있다 엔더 상자 아 여기도 거점이야 불 켜는 거 없나 저기다 찾았어 나이스 어 나 바지 나오 펑크 바지 나오 사운드 개오진다 그니까 와우 좋은데 바지 입어야지 아 나 바지도 반쪽 아 너도 그래? 아 나 이거 아 반바지가 가로로 반바지가 나와 아니 난 무슨 나라죠 원래 컨셉인가 봐 얘 캐릭터가 아닌 거 같은데 나는 나는 잘 나오는데 따로 아수라 바지 씨발 아니 너는 왜 노란색 풀로 나오는데 나는 반만 나오냐고 심지어 이거 능력치도 있어 쩌네 아이 씨X 또 반바지야 아 노이즈 없애주는 바지 나왔다 아 노이즈 없애주는 바지 나왔다 이거 안 낄 수도 없고 빡치네 능력치부터 있어갖고 무난하게 아 약간 좀 오 씨발 일로 와봐 얘 먼저 털자 개백수룩이라니 어 나 티셔츠 또 놔 돌 켜 긴거야 겨지 뭐 거나 어떤 상자가 따로 있나 왜 옷 옷 존나 나온다 여기 야 나 옷 또 나왔어 폭죽 나왔는데 어? 나 야구점 버 점 버 나 레드 단나옴 레드 단 딱히 쓸 데가 없는데 또 나왔어 셔츠 오키 옷 존나 나오는데 여기 서울대 잠바야? 좋은데? 이거 봐야겠다. 못 참죠? 장갑도 나왔고 아무 효과 없죠? 야 나 존나 찐따 대학생 같다 약간 그 아니다 나도 바꿔봐야지 아 나 중복 나온건가 셔츠 아 침대 사이 하나 놓쳤다고요? 침대 사이? 침대 사이? 저기 얘기하는건가? 아하 갈아입었어? 셔츠 재킷안에 셔츠 완전 이거야말로 개백소름 학기초에 조심해야된다고 나같이 생긴 사람? 내가 뭐 권총 권총에 달자구요 레드닷을? 굳이 거기다가? 나쁘지 않은데? 그래? 달리긴 하나? 안달려 안달려 그런거 달리는 총 아니야 여기에 달리네 작거네 침대 사이 침대 사이 침대 사이 침대 사이 이건 레드닷이 아니라 아니 레드닷이 맞긴 한데 실로 해놨어? 검 찍어놨네 누가 검사 구워라 플러스 펜으로 침대 사이 아이 애매한데 빼는게 나은거 같은데 이거? 시합하기 존나되네 검사로 찍었대 씨발 빼겠습니다 써볼래? 존나 웃기네 이거 써봐 눈에 막 들어갔다 어우 깜짝이야 놀래라 난 나쁘지 않긴 한데 너무 가리지 않아 시야를? 좀 너무 확대되긴 한다 뭔가 나쁘지 않긴 한데 사기당한 느낌이네 일단 빼는게 나을듯? 여기 아직 우리 파밍 안했는데 여기도 남아있긴 해 거기가 뭔가 이제 진행경로라서 여기 총있다 총 권총 먹었냐? 응 먹었어 똑같은거네 불좀 켜자 아니 근데 존나 웃긴게 거기 불을 키는데 이건 왜 같이 켜지는거지? 무슨 시스템이지? 스마트 전구인가 보지 1989년대인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그래 그..훗.. 그거도 그렇네 블랙앤 화이트 자켓이 나온거 같은데 대 옷 나왔어 또? 어 옷나 나와 어어엉오오오오오오 개 백스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괜찮네 여기가 진행경론가 그러면? 응 여기가 제가 열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이제 여기 화장실 텀먹었어? 응 먹었어 잘 먹었냐 오 소리 아니 근데 불을 켰는데 공장이 돌아가? 어 이거 왜 문 닫히냐 이거 내가 닫았어 아 왜 항상 너는 태로를 막니? 혹시 몰라 항상 그래 쟤는 아 열려있으면 불안하잖아 닫혀있는게 더 불안하지 않아? 누가 들어오면 어떡해 아니 여기서 뭐가 나오면 어떡해 그럼 문 열고 나가면 되지 언제요? 어 약간 생각하는게 좀 다르네 난 뭔가 닫아야 안정감이 든다고 어 그래? 어 난 닫히면 존나 불안해 터뜨리면 뭔가 든든하잖아 여기 국밥 같잖아 코코게임같은거 할때 저기 뭐냐 문같은거 닫히면 안 썼냐? 뭐 들어오는게 더 싫어 그래? 까봐 스위치 이거 맞아? 뭐지? 아 여기 이제 우리 세이프하우스 된거야 오우 빠른 이동할 수 있는거야 이제 오우 스킬포인트까지 스킬포인트는 안들어왔는데 난 들어왔어 거점화됐어 아니 우리 지금 뭔가 세개를 켜야되는거 아니야? 이거 뭔가? 아니 저기는 이제 다른 다음 미션인거 같애 음 이거 이제 우리 집이야 이제 이거? 그런게 몇 좋다 어 나가보자 그럼 음 음 음 그런 그런거야 집인데 체력도 안차네 그러게 그런 개념이 아닌가봐 나 플랭킹 찍는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근데 그게 메딕 쪽이야? 잠깐만 어디쪽이라 했지 아니 그 저기 뭐야 서포트 왼쪽 음 음 음 이거 왜 파밍이 안되어 있지? 아 우리 쪽으로는 처음 파밍하는거구나 엽 어 나 슬슬 무게 어 나 잠깐 템 좀 맡기고 어 오케이 나도 무게가 30이나 되네 뭐 얼마나 들었다고 어 43kg 같이 갔다와야겠다 어 어 여기 집 든든하네 뭔가 음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 더헌터에서의 그 뭔가 세이프 존은 좀 하자였던거 같은데 네 그 게임은 뭐 세이프 존의 의미가 딱히 없으니 그렇긴 하지 어 이거 2성짜리였네 권총 나온거 오 다 들어가자 상자 무게는 200까지 넣을 수 있구나 아 아 그러네 상자 무게도 있네 에이 어 너가 다 못채울 수도 있을걸 왜 어 우리가 원래 쓰고있는 총보다 악감복음 권총이 2성짜리 권총이었네 총알을 다 넣었네 됐다 오 오 좋은 권총이야 나도 2성짜리 권총 나왔어 내가 뭔가 탄을 잘못 넣었나요? 왜 이렇게 탄이 와 그렇구나 어 이거 탄 다 빼갔어 됐다 여기는 근데 뭐 그렇게 물건 갈고 하는건 안보이네 그러게 샷건 안넣냐구요? 샷건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지금? 아아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FMJ가 관통력이 더 좋은 좋다고요 아마 돼있을거에요 이게 총에 진심인 게임 기반으로 만든거라 샷건 무게 얼마나 줄였냐 21까지 줄였는데 나 23 나 그거 한번 써보려고 뭐? 궁금해졌어 어디갔지 야 키 27개나 있네 부지런히 먹어야겠네 아니면 몇개 저장해놓으면 되지 나 이거 한번 써봐도 되냐 물론 뭔데? ㅎㅎ 흐헛ㅎㅎ 너 그거 들고 있으니까 좀 나 아이씨 잠깐 잠깐 오키uter 오키 안그지 오키哈哈 오키다 온다 애들 온다 씨발 투ㅎㅎ idir requirements č 알 시발 어 꺼진건가? 고맙다 고맙다 애들 바로 이쪽으로 온다 야 또 온거 같은데 왔다고? 많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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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변에 소리나 아예 그냥 온김에 싹 정리하고 들어가도 야 하늘 나는 드론도 왔어 어 뭐야 어이 씨발 이게 뭐야 이 새끼가 나 빠른거 보소 나 2탄도 넣네 아우 미친 너무 무지러나게 넣었잖아 드론 컷 드론 하나 더 나이스 드론 싹 다 컷 야 드론도 있네 드론 싹 다 컷 없어 수준 쓰레기 드론 템 들었는데 어? 나 둘 다 아무것도 안 들었어 아니 씨발 앗 따가 쏜다 저기 두마리 오 아퍼 매드킷 써 끝인가? 뒤에도 있어 뒤에도 있어 온다 온다 이 새끼 소리 듣고 존나 온다 여기 개뛰어와 일로 확인 어머 권총이 짜세네 클리어 이성 권총이라서 그런가 더 좋은거 같긴 하네 음 그러게 라디오 나쁘지 않았어 이렇게 한번에 모아서 죽이는거 괜찮아 죽이고 가도 와 씨발 이거 탈수있는 차인줄 알고 개설냈네 아 와 나 이쁜신발 나왔어 아 씨발 양망은 뭐야 나 아 아 호라색 신발 뭐야? 빨간색에 떠났다 왜 왜 왜 꼈냐? 뭐냐? 뭐냐? 대가리에 무슨 골무를 꼈냐 오우 정말 가면 갈수록 볼수록 매력이 떨어져 볼매네 씨 볼매떨 하 아 비용가 이 집이 목표인데? 이거야